야 남반장 너 장난쳐? 희귀템은 무슨 너네 공식 앨범 포카 가져갔잖아 빨리 안 내놔 안 내놔 친구들 거 뺏고 다니지 마 어 너 장난해? 내 거 빨리 줘 내 거 안 내놔 똑바로 안 줘 똑바로 추라고 템 아직 정신 못 차려네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이제 절대 안 바꿔 남반장 고마워 덕분에 내 하트 포카 찾았어 이젠 막 바꿔주지 마 응? 남반장 오비케이잉 둘이서 작당하고 나한테 사기를 쳐 복수할 거야 오비케 남반장 작당하고 둘이 나를 건드려 복수할 거야 큐엉 룰룰룰룰룰룰뿌 어 양갈래다 양갈래는 입이 싸잖아 양갈래 양갈래 어 박세인 뿌 야 너 잘 만났다 왜 해 뿌 너 그거 알아? 뭐 뭐 뭔데 뭔데? 오비키랑 남반장이랑 사귀는 거? 사귄다구 뿌 언제부터? 어? 어제부턴가 그제부턴가 아무튼 우리 오늘부터 이리리야 하면서 손잡고 다님 막 둘이 진짜 헝 그러던데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봤어 지금까지 깜빡 속았군 그치? 그리고 얼마 전엔 자기네들끼리 투툴하고 나한테 2,200원 뜯어갔다니까 자기네들이 22일 됐는데 왜 너한테 돈을 가져가? 자기네들 마라탕 사먹는다고? 뭐 그렇게 돈에 착취한다고? 나쁜 사람들이네 허허 진짜 나쁘지 걔네 진짜 나쁜 애들이야 잠깐만 어젠가 그제인가부터 사귀는데 벌써 22일이 지났다고? 계산이 그렇게 되나? 허허 아니 내 말은 벌써 22일이나 친한 거지 허허 시간이 그렇게 됐나? 응 그런다고 했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 허허헣 아 Pictures 안돼 남반작, 나 몰래 남반장을 좋아하고 있었는데 사실 나는 금사빠여서 룰루룰루룰룰 그랬고 그랬대 야 원래 이거 넣어 꺼 아니냐? 남반장 이거 내 거 맞나 서희타다 어우 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남반장 뿌 나한테 그렇게 잘해줘 놓고 어떻게 오베키랑 사귈 수가 있어? 배신자 뿌! 참을 수 없다 뿌! 오케이! 오 세븐틴 세븐틴 뛰어다 놀았어 우와 맛있겠다 오 오늘 친구들이랑 데카포 만들어야지! 젤리 사러 가야지! 키 키 키 키 키 오베키! 데카포에 필요한 젤리를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젤리면 다 될 거 같은데 오 이런 거 어때? 파란잖아 어 사실은 흰색인가? 여기서 파란색 별만 써야지 파란색! 이거 봐! 구슬사탕 오 이거다 이거다 오케이 동결 건조 젤리래 이거 사야겠다 그냥 먹어보고 싶어 오 오케이 여보세요 설아야 뭐해? 응 나 지금 피아노 학원 언제 와 우리집? 어 나 오늘 못가 엄마가 일찍 들어오라고 하셔서 아 진짜? 알겠어 응 응 여보세요 텔라야 우리집 와 오늘? 아니 나 지금 물놀이 와 있어 아 물놀이 갔어? 우와 부럽다 부럽다 음 그래 다음에 보자 음 재밌게 놀아 응 비키 바이 맨날 잘 오던 애들이 원에 따라 못 온대 이건 혼자 하면 안 되는 건데 아이스크림 안 사왔네 아이스크림도 없네 아이스크림도 없네 아이스크림도 없네 안돼 아이스크림 다시 사러 나가야 되나 안녕하세요 어 남벤장 오냐 어 아이스크림이다 야 넌 나보다 아이스크림이 더 눈에 들어오냐 아이스크림 두 개 사왔는데 인사했잖아 나 주려고 두 개나 사온 거야? 아닌데 이 아이스크림 내가 두 개 다 먹으려고 사온 건데 너 그러다가 배탈 나고 내일 계속 화장실 가는 거야 나는 두 개 다 먹어도 괜찮던데 안 통하네 야야야 너 데카포 알아? 요즘 유행하는 건데 데카포? 그냥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심심하잖아 근데 이거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엄청 맛있어 보이지? 아이스크림 넣어서 먹는 거야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는 꿀팁 어라리오? 뭐 그럼 아이스크림 주라고? 그럼 내가 젤리 줄게 거래 거래 그래 딜 오케이 좋았어 이거 찍어야 되거든 아아 뭘 또 귀찮대 손 두 개 해가지고 이렇게 네 명이 하는 것처럼 해줄 수 있지 뭐야 그게 또 아 불쌍하다 불쌍해 친구 없어가지고 자 할게 노래 부르는 거야 파워 에이드 채로 파워 에이드 채로 어 어 오 오 한다 위oscope 롤 세븐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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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라라라라라라라 너무 얼었어 야 마이구미 젤리 넣기 음 세븐틴 세븐틴 오늘의 히트! 아이스볼! 와! 도로로로! 이거 진짜 맛있거든, 이거 넣어줘. 너가 이거 젤리 넣어줘. 세븐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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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사탕 넣어주기! 예뻐졌어. 마지막으로 동결건조 젤리 올려주면! 세븐틴! 세븐틴! 오늘에서! 자, 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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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세븐틴! 오케이, 이제 먹으면 돼. 먹어도 되지? 세븐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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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맛있거든. 맛있겠다, 야. 오케이. 세븐틴! 세븐틴! 먹는다! 세븐틴! 세븐틴! 정남자는! 숙여 없이 그냥 먹는 거야. 수저 있어야 겠다 수저 있어야 겠다 이거 더 먹으면 이게 제일 맛있어 샤베트 아이스크림 왜 이상하게 캔디바만 먹으면 맛있거든 근데 이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안녕 마이구미 이거 멜팅 여기다가 아이스크림 마이구미 대박이야 마이구미 먹어야 돼 진짜 맛있네 이거 봐 파란색 볼 이것도 맛있거든 너무 맛있지 남남양 이거 해먹는 줄 알겠다 맛이 아주 좋다 여름에 진짜 해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마이구미 음 야야야야야 너네 그거 아냐 남반장이랑 오비키랑 사귄대 너네 그거 아냐 남반장이랑 오비키랑 사귄지 엄청 오래됐대 야 너네 그거 아냐 남반장이랑 오비키랑 뽀뽀했대 15세 이상이면 부모님들한테 허락받으면 결혼할 수 있대 진짜래 뽀뽀 하하하하 계획대로 되고 있군 어디서 까불고 있어 뭐지 왜 이렇게 수고수고만 한거지 비키야 너 반장이랑 결혼해 어 결혼 응 칠판 봐봐 하하하하 저게 뭐야 주결혼 오비키랑 반장 뭐야 누가 저런걸 써놓은거야 모두 벌써 결혼하는 줄 알던데 아 참 나 진짜 누가 이렇게 써먹어 얘들아 장난치지마 아휴 다들 수군대고 소용없네 갑자기 결혼하게 생겼어 이게 무슨일이야 갑자기야 내일 결혼하게 됐네 하하하하 아 뭐야 이게 누가 이런 소문을 만든거야 소문의 원천은 모르지 우리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신들이 믿고 싶은대로 생각하는거야 하하 정말 어쩌지 어쩌면 좋을까 그러면 이런건 어때 어떻게 슈트 라이브로 해명해보죠 해명? 그래 그러자 안녕하세요 키키오비키 저희가 결혼한다는 소문인데 그런거 절대 아니구요 저희는 그냥 친구일 뿐입니다 뭐 유치원때부터 친구여가지고 이런 오해가 생긴거 같은데 얘랑 결혼한다고요 와 나도 마찬가지거든 어이없어 정말 끔찍하고요 절대 그런일이 있어선 안되고 아 정말 끔찍합니다 네 어 댓글 달린다 반응 어때 좀 좋아? 거봐 안 사귀는 줄 알고 있었음 몰카였네 이런 느낌였네 둘이 잘 안어울림 크크 하 하 이제 조금 해결된 것 같다 그런거 같네 근데 뭐겠지? 응? 그런데 진짜 진지하게 장난 아니고 진짜 진지하게 나랑 사귈래? 뭐? 여기 있는 새처럼 산들바람